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가 높은데 팡팡팡 음 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 화면 서 있잖아요 여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 반대가 밑으로 오고 이 만티가 밑으로 오고 이 반팬의 밑으로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엄마인지 2,400원 하게 보는데 이렇게 안 비싸요 이거 마지막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하줬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뜯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거 해볼게요 뜯을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배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돌리면 이건 반패가 밑으로 만티가 밑으로 그래서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면 때리면 그러면 얘 지는 거예요 얘를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아빠랑 같이 놓을 건데 이제 롤롤롤 할께요 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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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아 아 아 근데... 아, 저거... 이거 니는 똑같지? 남풀이두 글쎄 마야 이거 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나도 안 돼 안 돼 아저씨 안 돼 한 번 이렇게 입으면 그러면 아니면 아빠가 입고 아니면 나 이거 쓰러 몰라요 그래서 해볼게요 이제 비틀이에요 아싸 나 한 번 아빠니 안녕 안 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내가 읽었어요 내가 오늘은 아 내가 읽었잖아요 오늘 진짜 좋은데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한낱감도 하신대요 그래서 한낱감 하면 그건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아니요 한 번 그래서 이제 만날 시간이에요 빠이빠이